안녕하세요 왕구왕구 입니다 오늘 아우디가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조립하면서 좀 더 쉽게 조립을 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 안에 본체에서 연결되는 선과 핸들을 연결하는 선이 서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계기판 선을 먼저 꽂을 경우 핸들에 있는 선이 들어가지면서 안으로 쏙 빼기가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핸들에 신제품 프릴 이걸 먼저 끼워주신 다음에 계기판 쪽을 끼워주시면 손이 빠지거나 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